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곧 구속심사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추석 전인 다음 주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법원이 정한 날짜에 출석할지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구속심사를 진행합니다. 법원은 아직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심사기일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청구되면 법원은 2, 3일 안에 구속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에서 내일 법원으로 의결서를 송부할 경우 주말이 지난 뒤인 오는 25일이나 26일쯤 구속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법원이 정한 날 출석하느냐입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건강을 이유로 심사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날짜를 미뤄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신변을 구속당하게 될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구속심사일에 반복해서 불출석하면 검찰이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심사기일을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지는 판사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도 영장심사에 반복해서 불출석할 경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위험이 있어 무한정 연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건강상 이후로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날짜를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3일로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